퇴인형과 친절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씩 전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새로운 기어 스타일인데 저 팡하고 부민향 염색했는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저희 앞으로 일단 행복할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쩌렁쩌렁한 응원소리도 듣고 너무 기분 좋네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활동도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